미세먼지와 무더위, 러시아 월드컵 특수로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가 각각 202조 2천억 원, 그리고 50억 2천만 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와 1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협회는 미세먼지와 무더위와 관련된 가전제품과 수입차 구매 수요가 증가했고 월드컵 특수 등으로 편의점 이용 증가 등의 실적 증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카드 승인 금액은 163조 원, 승인 건수는 47억 1천만 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6%와 10.4% 증가했고 법인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는 각각 39조 4천억 원과 3억 1천만 건으로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들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